의자가 확실히 편하네 안 들어가겠구나 근데 한 5도는 기본 들어가 있는걸로 기본 자체가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외부가 휙거리고 딱 5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간거 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되네 22년씩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하시고 전면 주차하실 때나 좁은 일목길 같은 데 닿으실 때는 조금 편하실 때 원래도 S 라이트가 굉장히 밝고 중요화되어 있었지만 지금 라이트는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더 밝아지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화되는 라이트라서 이용하시는데 기능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업데이트 계속해서 물에 탈락이 되는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예 그러시면 다행히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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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탑재는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8만 정도 탔는데 5년에 8만이면 그냥 적당히 탐거에요 네 그렇죠 보통 평균을 15000km 정도 보니까 보통은 평균 정도 타신 상황이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 안정감 떨림이 없네요 차가 역시 돌고 돌아 뱀질하더니 바닥에 초록색 선이 나올건데 초록색 선 보고 쭉 진행하시면 되세요 키도 좋죠 축복선으로 올라가는걸 네 성세교를 건너서 넘어갈거기 때문에 조용하고 편안하게 타시면서 가끔은 재밌게 타실 수 있게끔 주행모드를 바꾸실수도 있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는거죠 스포츠 모드도 있고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어요? 이코노미모드, 컨버트모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이라 그래서 개인설정 모드까지 오 그렇구나 네 다있네요 S플러스도 있고 보통은 컨버트모드를 많이 타시구요 인디비주얼은 자기가 조절하는거에요? 그렇죠 핸들은 뭐 가볍게 서스펜션은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설정을 바꿔서 하실 수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디오나 뭐 그럼 이제 롬앤밤 롬앤밤 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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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방송 중이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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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참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지 영어로 이지인데 우리 숫자로 이지 이거죠 그죠 이산용님은 웃기구만 이렇게 쓰셨고 왜 사냐건 웃지요 하신 김상민님도 계십니다 왜 사냐 이게 예전거에도 있는거죠 네 있습니다 사운드 조절을 잘 안해서 기본 그게 붐메스터도 괜찮은거죠 왼쪽으로 분선신이 표시해야 되구요 구름이 꼬인다 강릉이 속 새눈의 공룡들을 가고 강릉이가 있거나 반대쪽으로 구름이 실을 가시네 이럴수 확실히 승차감이 좋다 네 사는게요 흠록하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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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것 같아요. 답당하시죠? 벤틀레이도 절차 좀 편하진 않고요. 편한 차량은 아니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바크가 요번에 또 하나 나왔죠? 네. 판매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이용이 6천 얼마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전자 중심보다는 회장님이 중심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580하고 거의 동의를 하고요. 뒷자리 공간 차이, 뒷자리 거주성 차이가 좀 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자리 승객을 위한 배려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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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껄 한 1년 정도 더 타다가. 네. 바꾸면, 그리고 때가 되면 뭐. 근데 디자인은 좀. 아우 정말 더 예뻤으며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사죠 처음에 보면 벌써 괜찮다라고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익숙하지 않을때는 새로운 변화에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운영하시면서 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가 강했고 그 차량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지루했던 그런 이미지 보다는 신선한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건 좀 이쁜 것 같은데 그 유튜버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네 그 일부는 그러니까 리얼엑셀은 5도는 기본 들어가고 10도는 옵션이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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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지하에서 보여드렸지만 전혀 기본 탑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옛말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러게요 네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받지 않고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접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한계가 좀 있죠 말은 엄청 잘해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변동 가능하시고 이제 보시면 온도 바꾸는 것에 따라서 온도를 올린다고 지금 액션을 취하죠 네 이쪽 온도만 줘도 예를 들어서 이쪽 온도를 올리면 온도 올라간다고 빨간색으로 가는데 내린다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온도로 표시를 하고 네 운전자 하나라도 뭐 액션을 운전자가 취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네 근데 이상하게 왜 전기로 다 바꾼다는 뭐 2030년 그쯤에는 아마도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렇다 보니까 아 왜냐면 환경규제 매연이나 배출가스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워낙 원격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려고 그러는데는 감당을 못해 네 계속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보면 전기를 쓸 수 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정체할 때는 모터가 보조해주는 배터리가 보조해주는 그 기능 자체가 들어가 있긴 하구요 네 뭐 이제 그 모터를 사용을 해서 계속 주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조금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살짝 봤는데 그 그 마이바크 600 그 SUV 있잖아요 네 그것 그것 그것도 잘 팔리죠 예뻐가지고 그렇죠 그것도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네 네 출국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 땅을 팔면 이거랑 그거 사고 싶어서 하하하 하하하 아직 못 예제는 현금이란게 하여튼 잘하는 만큼 되는거니까 그 두 대가 제일 예쁘더라구요 네 쓰기도 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빨간색이라고 이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게 등으로요 그러니까 좀 거의 화면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대강 이렇게 할게 네 이렇게 할게 할게 우리 친구들이 써 확실히 메부는 좋다 네 확실히 메부는 좋다 헬레 하이 태풍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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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름 하이 아멘 아 아 어우 빈치네요 역시 좋아요 하여튼 근데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의자도 되게 편하다 네 네 이 뒤로 가요 네 이 앞쪽으로 쭉 네 파킹은 똑같이 아 이거 누르면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을 많이 하시면 뒤펄대 보시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세요 네 오 저게 멋있어 네 기체 기체도 기본은 아이고 백팀 이 정도 마무리 우선 안녕 이게 넌 이렇게 이쁘게